기왕 하는 거 원없이 근사하게 해봐. 네가 사준 옷은 절대로 안 입어! 아, 노라고 이거 가! 내 옷 입으면 나 줄게. 너 내가 죽여버린다? 아파요. 놔줘요, 이 손 좀. 이런 걸 왜 차고 다녀, 생각 없이? 선물 받은 거예요, 이거. 얼른 빼요. 싫다고요. 그럼 내가 뺀다. 방금 나간 퀵 배달 기사 말이에요. 업체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? 아줌마, 아니 왜 여기서 멍 때리고 서 있어, 답답하게. 어? 저기요. 책 Aim채 배달 Lima 하는 любов된 아줌마 요러움 을 внез keen 말 Staat